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아무런 감각도 남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좋은 일도 없거니와 또한 나쁜 일도 없음에 틀림없다. 대강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키케로의 이 분 이야기는 아무런 감각도 남지 않고 정신과 육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 죽는다고 해서 좋은 일도 없지만 나쁜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온다고 믿는 것이 내게는 즐겁지 않다. 내게 죽음이란 닫혀버린 문과도 같은 것이다. 죽음이란 거저 내 디뎌야 할 한 발짝 발걸음이 아니라 끔찍하고 추악한 모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또 이런 죽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좋지 않은 거다. 그런데 왜 나쁜느냐 말이죠.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면 왜 나쁜 거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반대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건 좋은 거냐 말이에요. 만약 죽음이 나쁜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좋은 것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말 죽음은 나쁜 건지 또 그 반대로 영생은 정말 좋은 건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들은 셀리 케이건이라는 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 여러분들이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장에 나왔던 것을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나쁘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쁘냐 말이죠. 죽음이 정말 끝이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죽음은 내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정말 끝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죽음이 내게 나쁜 이유가 뭐냐 말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이 내게 나쁜 거냐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나쁘냐 말이에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나에게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음이 나쁜 건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을 때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나에게 나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는데 무엇이 나에게 나빠. 그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죽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부터 친한 가족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나쁜 거 아니냐 죽음이란 것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영수의 죽음은 영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영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지 영수 자신에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서 물어 돌아갔으니까 내가 없어졌는데 나에게 나쁘고 좋다는 것 자체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영수와 같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결국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그런 시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교재도 있습니다만 독일의 시인 클럽슈토크라는 분이 이별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그 말 읽어보면 시신이 우리 곁을 지날 때 당신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네 죽음이 두려운가? 두려운가? 아니요 그러면 뭐가 두려운 거지? 죽어가는 과정이 나는 그것마저도 두렵지 않네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가? 아 나는 두렵고 또 두려워 대체 무엇이? 친구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음의 임에서 말이죠 헤어지면 나의 이별이자 또한 그들의 이별이기 그래서 나의 그늘은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의 그늘보다 더 어둡다네 시신이 우리 곁을 지날 때 여기 클럽슈토크라는 이별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도 이 시의 주제가 죽음이 왜 두려우냐 왜 슬프냐 서로 사랑하던 사람 가까이 지나던 사람끼리 이별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는데 이런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겠다 여기 친구들이라는 건 꼭 친구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친구들과의 이별이 슬픈 일이긴 하지만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적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건 아주 슬픈 이야기이고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나쁜 이야기이긴 해도 죽음이 나쁘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핵심적 이야기는 안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실험적인 두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광속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었고 그는 100년 뒤에야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주 탐험을 하러 우주선에 내 가까운 친구가 타고 많은 우주로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100년이나 지나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일단 광속으로 지금 광속의 속도로 달리는 그 우주선의 100년이라는 것은 지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흐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와 나는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너무나 먼 거리로 떠났기 때문에 서로 연락도 이제 안 되고 또한 이륙후 통신상의 문제로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게 될 수도 없게 되었다 즉 더 이상 그 친구와 만날 수도 대화를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 하나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출발하고 얼마 뒤에 우주선이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본단 말이죠 아니 머릿속에서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때도 이제 그 친구하고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또 교류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우주선이 폭발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경우가 내가 서로 가까운 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두 경우 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도 서로 연락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두 경우가 똑같다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가 더 안 좋은 걸로 보입니까 폭발해서 죽은 그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내하고 연결이 안 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좀 멀리 우주 탐험을 떠난 그런 경우보다도 지금 폭발해 죽어버린 그 케이스가 더 가슴 아프고 더 안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별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의 경우도 내하고 더 연결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 죽은 경우나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두 번째 경우가 더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 내리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죽음이 나쁜 것은 단순한 이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삶의 중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별이 아니라면 즉 죽음이 나쁜 이유가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죽은 이에게 나쁜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왜 나쁘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밝혀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죽은 이에게 나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이 죽은 자에게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얼핏 우리가 이제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 나쁘지 않느냐 서서히 노화돼서 죽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혹은 또 어떤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몇 개월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죽음이 나쁜 것은 그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본다면 물론 대부분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이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건 놀란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과정에서는 다 얼마간 병원 신세를 지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지나서 죽지 않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과정 때문에 죽음이 일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그냥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장마비로는 실제로 죽어가는 고통의 과정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자다가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 또 이렇게도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고통 없이 죽는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기에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죽음이 나쁜 핵심적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것이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예상하는 것이 나쁘냐 이렇게 우리가 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는데 죽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우울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왜 나쁘냐는 결정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죽음이 나쁘다는 판단이 그 이전에 이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죽음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우울해진다 그러므로 죽음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우울해진다고 했을 때는 죽음이 나쁘다는 것을 미리 내가 예상했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 해서 우울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나쁘다 죽음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단 말이죠 죽음 그 자체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죽는 과정이 나쁘기 때문에 나쁘다거나 죽음을 예상하니까 내가 우울해지니까 죽음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죽고 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쁘다 죽음이 왔지 않아요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아요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비존재가 나에게 나쁘다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쁘다 이거죠 죽음이 왜 나쁘냐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죽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뭔가가 나에게 나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오늘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죽고 나면 내가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나쁠 수 있나 왜 죽음이 나쁘냐 할 때 이별 때문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생각하니까 우울하다 이런 따위 가지고는 그게 정확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됐잖아요 죽음 그 자체가 나쁜 거거든 그럼 죽음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즉시 제기되는 반론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내가 나쁘냐 비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나쁜가를 이해하려면 나에게 나쁜 것이 되는 상황을 일단 그 결론에 가기 전에 과정을 쭉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그런 결론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존재가 비존재라는 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나쁜지를 이해하려면 나에게 나쁜 것이 되는 상황을 일단 자세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 아주 이제 좀 나에게 나쁜다 나에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나쁘다는 말을 쓸 때는 세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좀 잘 이해되어야 될 부분인데 첫째는 뭔가가 본질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본질적으로 나쁜 거다 두 번째는 뭔가가 도구적으로 나쁘다 이건 이렇게 우선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좋은 것을 놓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나쁘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도구적으로 나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쁘거나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여기 이제 뜻을 말이죠 아주 심한 우리 통증 같은 거 몸에 통증이 오지 않아요 몸에 그런 통증 그런 통증 고통 그거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게 그것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같은 경우 우리는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피하려 하는 겁니다 도구적으로 나쁘다 했을 때 있잖아요 도구적으로 나쁘다 이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해고당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해고당했다는 것은 해고당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쁘다 하기는 힘들어요 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 다닐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해고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면 내 수입이 없어지고 그럼 내가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삶이 아주 궁핍해진다 이렇게 거기 연쇄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쁜 그런 결과를 해고가 초래하게 될 때 해고가 도구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해고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해고라는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 있잖아요 그게 좋지 않은 결과로 기결되기 때문에 해고는 도구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쁘다 이건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었던 어제 저녁에 그럼 TV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게 본질 그게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이유는 아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시간에 다른 데 파티에 갈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바람에 내가 거기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재미있었을 그 시간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 때문에 그때 말이죠 그것은 텔레비를 본 것은 모임에 참석한다는 더 좋은 선택권을 포기하기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나쁜 거냐 도구적으로 나쁜 거냐 상대적으로 나쁜 거냐 그러면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쁘다 도구적으로 나쁘다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는 파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나쁘다 했을 때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로 쓰는 거예요 언제나 분류를 해보면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세 번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죽음이 나쁘다 예를 들면 비존재가 나쁜 건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비존재가 나쁜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도 도구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다 비존재가 나쁜 것은 삶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다 내가 비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살았다면 그동안에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음이 안 좋은 이유는 내가 누려야 될 그 즐거움 그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비존재로 인하여 즉 죽음으로 인하여 삶이 선사하는 내게 좋은 것들이 모두 결핍되기 때문이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을 박탈하기 때문에 나쁘다 우리가 간단히 이걸 학술적으로 박탈이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쭉 살아있다면 누려야 될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죽음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고대 그리스 에피크로스라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이거 정말 풀어야 될 수수께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던 이미 죽었던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아니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에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지 않아요 우리 존재하고 있으니까 죽음이란 건 내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던지 죽었던지 간에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야 정말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아니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음은 없는 거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 에피크로스 이분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우리는 사라지고 없다 또는 우리가 살아있던지 죽었던지 간에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이게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존재할 때 뭔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존재할 때 뭔가가 우리에게 나쁜 게 된다 이거 우리가 존재할 때 죽고 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 그래요? 죽고 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아니 아까 이제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박탈이론이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우리가 비 존재가 된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에피크로스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냅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나쁘냐 말이에요 죽고 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다 여기에 이제 에이 우리가 존재할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존재할 때 여기에 그만 존재욕을 우리가 존재할 때 무언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잘 이제 우리 해석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존재할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아주 엄격하게 이때 그 문제를 해석하면 그걸 우리가 강경 버전 셀리 케이크헌이라는 분은 그걸 강경 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뭔가와 동시에 존재해야만 그건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쁜 것이 나에게 나쁘다 할 때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내가 존재할 바로 그때 딱 거기 있어야만 그게 나에게 나쁜 거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온건하게 우리가 뭔가와 특정한 시점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게 나와 같이 이렇게 공존해야만 그것이 꼭 나에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걸 좀 넓은 의미에서 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거의 공존하고 있지 않는다 할 때라도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죽음이 그렇잖아요 죽음이 일시에 딱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서서히 찾아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서서히 죽음이 노세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죽음이 서서히 나에게 아니 그래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에게 다가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말 있고 그래 그럼 죽음이 서서히 다가온다 말이죠 그런데 죽음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나쁜 거죠 거기에 죽음이 막상 완전히 나에게 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나쁘단 말이죠 에피그로스 철학자의 주장은 아주 엄격하게 이걸 파고들어가지고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는 이미 벌써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엄격한 의미로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그렇게 엄격한 의미로 쓰기보다도 좀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엄격한 의미로 쓴다면 강경 버전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와 동시에 존재해야만 그건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해석에 따르면 죽음은 결코 나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과 내가 공존을 했을 때 그건 나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죽음은 나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에피크로스의 말은 아주 어미 심장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이렇게 엄격한 의미로 쓰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건 버전으로 가면 우리가 뭔가와 특정한 시점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건 우리가 나쁜 게 될 수 있다 에피크로스의 그 주장은 우리의 상식에 좀 위배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한 주장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타를 그냥 즉시 가는 같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분석해 본다면 죽음은 내하고 연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는 가능한 게 이렇게 전개됐잖아요 이제 루크리테우스라는 분이 죽으면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적인 박탈 이론에 따르면 죽으면 나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나쁜 건데 또 이분도 이 철학자도 죽음이 나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음 나쁜 게 아니다 그럼 이분의 루크리테우스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는 죽고 난 후의 시간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왜 죽음이 나쁜지 했을 때 죽고 난 후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 나쁜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장해 온 거 아닙니까 이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살았던 시간 그 이전에 죽기 전의 시간하고 죽은 이후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말이죠 내가 살았던 시간 이전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난 후에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의 많이 흘러온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죽고 나서 계속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그 시간이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전개될 시간이나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같은 거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전개되는 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이유가 뭐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많이 흘러온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은 이후에 쭉 전개될 많은 시간 그게 내가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한다 해서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시간이 흘러왔다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듯이 로컬에 대해서 따르면 죽음이 정말로 나쁜 것이라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영급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울해하지 않을까 이게 참 그게 참 잘 내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는 무존재가 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참 우울해진단 말이죠 저거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루크레테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다 죽음은 나쁜 게 없는 거다 왜냐하면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누리지 못한 시간들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이전에 누리지 못한 될 시간 역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생전의 영혼성과 사후의 영혼성은 다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그 많은 시간하고 내가 태어난 이후의 시간은 적어도 나에게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엄격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가 태어난 이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네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리 긴 시간이 흘렀다 해도 그걸 원망을 내가 왜 빨리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는 내가 왜 빨리 태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왜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지 않아요 다만 내가 죽고 나서 말이야 내가 죽은 이후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죽음 이후에 전개될 시간 그게 이제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전개될 시간하고는 적어도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 왜 내가 없어져버리고 내가 없어진 이후에 시간은 많이 흘러간다 내 빼놓고 말이죠 그때 우린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로컬이 데우스의 이야기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 안 하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리 긴 세월이 흘렀다 해도 내가 불평하지 않지만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흐르는 데 대해서 난 지금 관심이 지금 집중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바피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상실 때문이다 아니 이게 아주 좀 약간 좀 신경을 써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사후의 영원성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즉 상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데릭 베피에 따르면 이런 인간의 심리 보편적인 성향이다 즉 과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데 반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촉각을 곤도 세우는 것은 인간에게 각인된 매우 일반적인 성향이다 여기 이제 좋은 실험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내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해봅니다 아주 막 이 수술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억을 있게 만드는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수술 과정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는 약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수술이 끝난 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약을 먹어버렸으니까 이해가죠? 그런 상상하는 건 얼마 가능하지 않아요 이때 나는 간호사에게 내가 수술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라서 수술을 받고 나서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약을 먹었단 말이죠 아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간호사에게 내가 수술을 받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간호사는 10분 뒤에 확인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차트 보고 와서 내가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여러분은 간호사가 답을 알려주려고 확인하러 간 동안에 말이죠 여러분이 수술을 받은 그룹에 속하길 원하는가 수술을 받지 않는 그룹에 속하길 원하는가 아니 이제 나도 약을 먹어버렸으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는지 지금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간호사는 차트를 보고 와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수술을 받았은 걸 원하는지 수술을 받기 전 상태에 있는 걸 원하는지 말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수술을 받은 그룹에 속하길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또 받는다는 건 미래에 지금 닥칠 일 아닙니까 그것에 더 과거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건 이미 흘러가버렸고 미래에 닥칠 그게 더 많은 신경을 내가 지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이미 받은 그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결론 말씀드린다면 그럼 죽으면 나쁜 거냐 사실상 천수를 다 안 죽으면 나쁜 거라고 하기 힘들어요 요절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고 때문에 혹은 어떤 병에 그냥 갑자기 걸려서 어떻게 된다든지 해서 그게 나쁜 거지 자기 수명 천수를 다 누리고 이제는 천수를 다 누린 이후에는 생존한다 해도 더 얻을 또렷한 즐거움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땐 죽음이 결국 나쁜 거라고 하기 힘들어요 좀 안 그렇습니까? 죽음이 아주 나쁘다 했을 때는 살아 있었다면 누릴 그 즐거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수를 다 누렸다면 이제 누릴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더 많아지는 시기로 들어간다면 그 죽음이란 것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관하여가 되겠습니다 천수를 다 한 죽음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만 그러나 모두 천수를 다 하고 이렇게 죽지는 못하지 않아요 온갖 중간에 사고로 질병으로 천수를 정말 다 하고 죽는 건 오히려 적을지 몰라요 온갖 이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중간에 삶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다가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죽음은 대다수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이 나쁘다면 영생은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번 시간에 물론 이거는 이제 셀리 케이건 죽음에는 무엇인가 10장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50살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그림대로 보면 또 80살에 죽을 수도 있고 또 100살에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박탈 이론에 따라서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삶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죽음이 나쁜 거라면 영원히 산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이제 아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원히 산다 해서 반드시 좋은 거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죽음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듯이 영생한다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걸 잘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삶에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안 죽었으면 누릴 그 많은 즐거움이 축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계속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냐 말이지 아마 제 생각에 이 그림상으로만 본다 해도 50살 때 죽지 않았으면 누릴 축복하고 여기 80살 때 혹은 100살 때 죽지 않았으면 누릴 축복의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축복의 양과 질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떤 영화입니까 어떤 회사 중력으로 다니다가 은퇴해서 다시 인턴으로 더 가서 일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박탈 이루는 삶에서 좋은 것들을 빼앗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 아까 우리가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듯이 죽지 않았다면 누릴 온갖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 주는 축복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죽음은 나에게서 어떤 좋은 것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좀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게 지금 축복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삶의 축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다면 죽음이 나에게 뺏어갈 게 없잖아요 즉 앞으로 펼쳐질 삶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일 때만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금 전개될 그 삶이 물론 그 순간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순간은 총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 가 있어야 그게 죽음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대안 그런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의 삶이 오직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오히려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정말 삶 자체가 완전히 고통으로만 점철되어 있고 도저히 다른 가능성은 안 보인다 아니 이제 그때도 물론 계산은 잘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삶이란 건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 쫙 그런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또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고 막 이런 물결같이 출렁출렁 하니까 어느 한순간 저 좀 고통스럽다 해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해서 만일에 무슨 일을 크게 저질러 버리면은 사실은 손해가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자살이 정말 이게 정당화되는가는 또 별도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어 볼 예정인데 그는 자살이라는 건 꼭 절구함과 고통 플러스 마이너스 그 계산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그것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쳐놓고 우리가 일단 삶과 죽음이라는 그 문제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삶이 오직 고통스럽기만 하다면은 일단 윤리적 문제는 제쳐놓고 죽음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다 이거지 또한 좋은 것들도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나쁜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초콜릿 한 개 이렇게 먹을 때는 아주 즐겁고 기분 좋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지 누가 나에게 쪼꼬래서 열 개 스무 개를 막 줬다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21개째 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진다 아니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는데 그게 막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먹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초콜릿 자체 하나하나는 굉장히 맛이 있고 하지만 그걸 계속 먹으면은 그런데도 나에게 30개 40개의 초콜릿을 권한다면은 그 초콜릿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될 거다 아니 가정하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한두 개 먹을 때야 그건 아주 좋지 근데 그걸 계속 먹는다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박탈 이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영생은 나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50살, 80살, 100살까지는 즐거움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삶이 쭉 시간이 계속되지만은 100살 이후에는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판명나면은 그건 나쁜 삶 아닙니까 그건 그때 죽으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말이죠 따라서 박탈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특정 시점에서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 가시겠죠 어느 정도까지 쭉 삶의 즐거움을 누릴 때까지는 좋은 거지 삶은 그리고 약간의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총체적으로 치면은 즐거움이 많은 건 삶이니까 쭉 간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일정한 시점을 넘었으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아무리 합산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된다 할 때 죽음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냥 박탈 이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영생을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영생이라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삶이 이제 쭉 계속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그게 역전이 될 때 아무 영생한들 뭐 할 거냐 그게 영생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요 갈리버 여행기라고 소인국 그런 이야기 갈리버 여행기를 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이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갈리버 소인국에 갔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보던 그게 그 나라 사람들 모두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들을 처음 본 갈리버는 아주 굉장히 놀랍니다 아 이런 세상이 있었나 정말 환상적이다 죽지 않아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노세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갈리버 처음에는 몰랐어요 죽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고 와 환상적이다 이리 말했지만은 사실은 내방을 들다 보니까 이제 노세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생명이 쭉 계속되는 거예요 삶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노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는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활동은 그러면서도 이제 생명 유지된단 말이죠 모두 죽지 않고 살아가지만 정신은 희미하고 몸은 허약하고 병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속에서 스윕트 내나 갈리버 여행기 쓴 그 사람은 영생을 끔찍한 행벌로 나중에 묘사를 합니다 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행벌이다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만약에 몸은 계속 노세해지고 이렇게 세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데도 죽을 수가 없다면 엄청난 행벌이 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몽떼뉴라는 사람도 내가 제일 처음에 강좌 시작할 때 몽떼뉴 그 전에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린 것이 있었는데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죽음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죽음이란 게 하나의 축복이다 만약에 죽음이 없으면 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이란 것은 축복이 아니라 행벌이 되고 오히려 죽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을 지난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서 영생하면 좋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영생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의 대다수 설명들은 오래 살아본들 몸이 병들고 노세해져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영생이란 건 행벌이다 이렇게 지금 대강의 이야기에 전개되잖아요 그럼 즉시 어떤 질문이 제기되느냐 하면 몸은 그냥 청춘 그대로 팔팔하면서 영생하면 안 되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하고 움직이기 이렇게 막 정력이 넘치는데 그것보다 안 죽는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상 이제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걸 꼭 나쁘다고 해야 될지 내가 제 자신도 좀 헷갈리는데 여튼간에 거기에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리 지금 보려 하는 거다 너 몸이 건강하게 해서 영생한다 해도 그게 영생이 꼭 좋은 건 아닐 거다 그게 좀 약간 상식에 좀 위배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영생이 지금 문제 된다 그게 좀 안 좋다는 건 형벌이 있다고 말한 건 몸이 세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형벌이 된 건데 내가 아주 건강한 상태로서 영생한다면 왜 나쁘냐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해봅니다 천국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하고 병이 없고 그냥 팔팔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게 왜 안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것도 논란은 실제로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그걸 비관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한번 들어봅니다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 아니 이제 거기 천국에서 건강한 상태로서 영생을 누린대도 안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영원히 한다고 할 때 그게 과연 좋겠느냐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삶은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 근데 같은 일을 계속 아니 영원히 산다면은 영원히 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종류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 일 해보고 저 일 해보고 한다 해도 또 한 일을 계속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영원이라는 건 끝없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A, B, C 이렇게 종류를 나눠 가지고 음악도 배워보고 또 이런 강의도 들어보고 또 논어 공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걸 해본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뺑뺑 돌 거 아니에요 그 한도가 영원히 계속되고 시간은 그 하는 거 바꾸는 거는 결국 한도 지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아주 한 것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거의 말에 따른 모든 삶은 결국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나쁜 것으로 변할 것이기에 그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만두고 싶어질 거다 그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은 계속 그렇게 아무리 지금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고 아니 또 다른 일을 한다 해도 또 돌아갔다가 또 그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일이 될 건데 결국 그건 너무나 지루하게 되고 나중에 그건 또 고통스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은 그게 나쁜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만족하면 살수는 영생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에 한번 실험을 일단 이것도 이제 사유 실험이지만은 이건 우리가 이제 살기 싫다 이라는 건 고통 때문이거든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살기 싫다 고통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고통은 일체 없이 말이죠 머리에 이렇게 쭉 정극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러면은 이걸 일단 쾌랑 모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저 정극을 꽂아가지고 이제 그 스위치를 눌리면은 말할 수 없는 이제 쾌락이 옵니다 우리한테 그런 아니 그런 장치를 우리가 이제 아니 지금 이게 딱 실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지금 지 실험을 이제 했었는데 지에다 정극을 꽂아가지고 그러면 그 지에다가 그 아편 주사 맞은 것 같은 황홀경에 이제 가도록 이렇게 채 박고 도는 거 있잖아요 지가 뺑뺑 도는 거 그 돌면은 자기 이제 그 쾌락이 가도록 그렇게 딱 장치했을 때 지는 죽을 때까지 돕니다 지 실험에서 그 이제 이렇게 돌면은 쾌감이 가지 않아요 그런 장치를 했거든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이 그 실험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쾌락을 이렇게 주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이게 이걸 끝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거 실험한 겁니다 이게 쾌락 모자를 쓰고 쥐같이 끝까지 가보자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윌리엄스 그 사람은 당분간은 즐겁겠지만은 그게 그 사람이 만약 인간이라면은 쾌락 모자만 쓰고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 회의를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생 전부냐 아니 이게 이제 여러 다양한 실험이 있는데 어떤 걸 누르면은 정말 자기가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어떤 건 막 수영을 실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누워가지고 그 스위치만 눌리면 이제 다 쾌감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할 때 이걸 영원히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지 이게 인간이라면은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는데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윌리엄스 그 사람은 끝까지 못 갈 거다 왜 그러냐 인간은 단순 쾌락 이상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생 역시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할 거다 이건 참 그 아니면 끝까지 나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쥐는 끝까지 가지 않아요 쥐는 끝까지 가는데 인간이라면은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결론을 대강 실험 결론을 내는데 그게 완전히 100% 맞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논란에 그게 많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또 난 끝까지 가겠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게 참 그걸 단순히 비난하기도 힘든 이유는 또 뭐냐 하면 불로 불사의 욕구라는 건 인간에 너무나 깊게 내져 있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영생하겠다는 욕망 여기 지금 길가메시라고 기원전 2000년 무렵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쯤 됐습니다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여기 얼마 전에 발견돼서 이게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길가메시라고 이게 인류 최초의 서사십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내용이 영생을 추구해서 떠나는 여행이에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할 거냐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벌써 인류가 불로 영생을 생각으로 추구를 한 거예요 그 긴 서사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길가메시라고 주인공 이름인데 그 영생의 그런 약을 찾지는 못하고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튼 4000년 전에부터 인간은 그걸 추구했다는 걸 이런 작품들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인도의 리그 베다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중국의 진시장의 불로초 구하로 어디 우리나라 일본에 뭘 보냈다 사는 그는 다 아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젊어지는 새물 이야기도 다 이 동화나 전설이 다 있잖아요 물 한 바가지 먹으면 10년씩 젊어지고 나중에 너무 많이 먹고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전부 다 불로장생에 대한 욕구들이라 그게 그게 너무나 인간에게는 깊이 뿌리밖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한 가지 오래 하면 지겨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기억을 싹 삭제해버리고 말이죠 새로 출발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제 좋은 영생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영생이 왜 나쁘냐 했을 때 그 몸도 그리 불편한데 영생이 뭐 좋겠냐 이리 되었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면 너 영생 좋으냐 그때 같은 일을 할 것 같으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영생이 꼭 좋다고 하기 힘들어 이리 되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너가 어느 정도 되면 기억을 싹 지어버려라 그럼 새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영생을 살기에는 지루해지는가 그건 새로운 경험이 더 이상 신선한 자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억을 삭제하면 말이죠 예전의 기억들을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면 지루해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럼 영생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누적되면 기억을 싹 없애버려 왜 우리가 여기 컴퓨터 같은데 자료 축적했다가 한 수강 싹 지어버리면 공테이브 되잖아요 그럼 새로 출발하는 거 그러면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영생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실험을 사유 실험을 그래 해보자 이거죠 자 그때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30살 무렵에 나가 지금 900살까지 내가 지금 살았다 해봅니다 쭉 이렇게 넌 너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30살 무렵에 나 900살 무렵에 왜 900살이 또 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거 900살 무렵에 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내가 시간 공간적으로 쭉 연속적으로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900살이 아니라 9만 살로 간다 해도 그거는 난 거야 안 그렇습니까 끊어지지 않고 시공 연속체로서 내가 쭉 존재하게 되면 그건 난 거야 그 뒤에 내 차라고 했을 때 수십 년이 되고 내 차를 하는 거는 거기 내가 처음에 샀던 그 차가 계속 연속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헌차를 해도 거의 내 차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30살 무렵에 저 청년이 900살 줄이 넓었다 해도 저는 내가 같은 인물이라 왜냐하면 시간 공간적으로 연속해서 쭉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이제 저렇게 오래되면은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거의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30살 무렵에 나와 달리 900살 나는 시간이 흘러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만 돼도 많이 바뀌어버릴 건데 아니 우리 10년만 된다 해도 강산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다고 내가 그렇게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어떤 판단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게 있게 될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정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3살 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지만은 900살을 물으면 난 동물 오히려 거꾸로 확대하는 사람이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또 너무나 많은 그게 이제 바뀌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말하자면 나는 900살 나는 30살 나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딱 되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라고 아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적으로 쫙 연속적으로 흘러가서 그게 지금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게라 내가 그냥 이리 이리 해서 거기까지 간 거니까 아무리 물론 중간에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연속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한에서는 그건 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900살의 나는 지금 30살의 내가 원하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30살의 내가 900살의 내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이제 같은 사람이야 내가 900살 되어도 왜냐하면 내 시공간 일이 연속제로서 내가 그렇게 연속 흘러가서 지금 그리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격 모든 게 다 완전히 달라져 있어 그러면 그때 지금 나하고 900살 된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이게 전혀 가치관도 달라져 있고 물론 몸도 다 노세져 있고 바뀌어져 있고 전혀 다른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 할 때 지금 물론 그건 나지 왜냐하면 내가 연속적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거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은 동일하다고 말해야 되지 그러나 동일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나라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되냐 말이야 그게 그럼 그때 내가 그렇게 900살까지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900살 됐을 때 그 나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그게 내 가치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또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할 때 정반대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변화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 못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생이라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 지금 말씀드리려 영생한다 해도 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영생한다 해서 그게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딱 고정돼 그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영생한다 했을 때도 그건 뭔가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변화가 없는 상태는 없는 거니까 영생한다 해도 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900살 후에 그 모습하고 내가 지금 이 비쪽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내가 인정하기도 싫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할 때 물론 그런 긴 풍상을 헤치면서 존재했다는 것 자체는 아마 어떤 큰 칭찬해야 마땅할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영생해도 좋은 게 뭐냐 말이에요 영생한다 해서 그런 의문을 지금 영생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생이 진행된다 했을 때 그게 꼭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계속 삭제하면서 산다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게 후레시하지 못하니까 또 너무 엉뚱한 곳으로 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100년쯤 되면 기억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싹 공란으로 만들고 그럼 새로 또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또 뭐 일정한 기간 딱 지나면 또 옛날 기억을 싹 또 새로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아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과거의 나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 기억 자체를 송두르째 없애버리고 내가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든다 할 때 그게 그러면 이제 전년 새로운 내가 또 출발되잖아요 그때 그게 지금 현재인 나하고 그러면 현재 지금 나하고 한 50년 후에 이제 다시 내 기억을 싹 새로 없애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나가있다 졌을 때 그거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야 거기에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물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가는 삶을 의미 있다고 말하기는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우리도 기억상실증에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과거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그 과거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있잖아요 그게 그럼 기억을 인위적으로 그걸 지어버리고 새로 출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생의 딜레마 말이에요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제일 전에 죽으면 나쁜 거다 이랬잖아요 죽으면 왜 나쁘냐 살아있으면 누릴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뺏어갔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그럼 좋은 거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꼭 좋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 몸이 늙는데 영생이 뭐 좋느냐 이랬잖아요 그럼 몸이 젊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지루해지지 않느냐 그러면 기억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출발하고 새로 출발하면 좋지 않느냐 그럼 기억을 없애버리는데 거기 과거의 너하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영생의 딜레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기억을 유지한 채 영원히 산다 이러면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무엇을 해도 결국은 지루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게 될 거다 내 기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생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이것저것 바꾸면서 이렇게 한대도 결국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고 지루함이 몰려올 것이다 그럼 기억을 주기적으로 50년 100년마다 싹싹 없애면서 영생을 추구해보자 기억을 보존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므로 거의 또 가치 있는 삶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영생은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 죽음이 나쁜 거니까 영생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영생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전개했습니다 영생은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태의 삶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줄리언 반서라는 사람이 쓴 꿈이라는 단편소설에 결국 이렇게 해놨어요 단편소설 꿈에서 천국을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을 그려놨어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하는 만큼 한 뒤 일정한 시점에 그만둘 수 있는 그것이 곧 천국이다 모든 일을 원하는 만큼 한 뒤 일정한 시점에 나는 그만두고 싶다 할 때 그만둘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이다 영생이 천국이 아니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삶은 자칫하면 형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최고의 삶이란 뭐냐 최고의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살다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영생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살다가 사라진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제 우리 삶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데 인생의 비극이 있어요 우리가 꼭 영생을 추구하지도 않고 내가 삶만큼 충분히 살다 가겠다 해도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인생의 비극이 있다 이거죠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끝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지금 이런 순간들이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고 그냥 보통 정도로 생각되겠습니까 이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끝나기 전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끝나는 한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끝나는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경험기계에 연결된 삶 그룹과 같은 삶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탈이론이라는 걸 논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왜 나쁘냐 했을 때 삶의 축복을 박탈해 가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이유는 우리가 삶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삶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시간이 축복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일단 전제를 해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문제를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왼쪽 편은 그게 직업이라든지 또 즐거움, 돈, 섹스, 초콜릿, 아이스크림, 에어 여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의 목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시력을 잃는다는 것, 또 강도를 당하는 것, 설사, 고통, 또 직장에서 해고,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또 가치 이건 마이너스 가치를 갖는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삶에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과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해본단 말이죠 대강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왼쪽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오른쪽은 저건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란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이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두 유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저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누냐 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본질적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본질적 가치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즐거움이 오니까 아이스크림 그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도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니까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도구적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강 전체적으로 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물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도구적 가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지 돈 그 자체가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워낙 이런 도구적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주는 아주 그게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게 워낙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이 두 가치 중에서 우리가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도구적 가치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그 본질적 가치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가치에 있나 말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지간히 공통 분모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봅니다 가능한 답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쾌락을 그 자체로 추구하고 고통은 그 자체로 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제 쾌락이라는 것은 좀 우선 여러 단계가 있지만 먼저 육체적 물질적인 그런 쾌락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락이 본질적으로 좋다는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고통은 삶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소인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즐거운 그런 쾌락의 시간을 쭉 길게 갖는다면 그건 삶의 질이 아주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쾌락이 좋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어떤 주장이 이제 제기되냐 하면 말이죠 쾌락만이 유일한 요소이고 고통은 본질적으로 나쁜 유일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쾌락은 좋고 고통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쾌락만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고 고통은 본질적으로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주장은 옛날부터도 있어 왔고 말이죠 이런 관점을 우리는 쾌락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 사람은 쾌락주의자야 이렇게 말할 때는 쾌락을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본질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그런 입장을 긴장하는 사람을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쾌락주의자로 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치를 인정한다 해도 쾌락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쾌락주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라는 그런 관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냐 삶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말이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힘들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쾌락이 100이었다 아니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쾌락이 수치로 환산하니까 100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또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이 보냈잖아요 그걸 이제 수치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한 7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 그럼 100에서 70을 빼면 30이 남지 않아요 70을 고통이라는 걸 투자로만 생각한다면 70을 투자했는데 100이 올라가지고 3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계산이 나올 때 그건 가치 있는 삶입니까 가치 없는 삶입니까 쾌락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가치 있는 삶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30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 어떤 또 아주 불행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동안에 일생 살아오면서 느낀 쾌락을 100이라고 똑같이 가정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합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30이 되어버렸다 쳐봅니다 그럼 100에서 130을 빼면은 마이너스 30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이거지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걸 이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쾌락주의라는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단 말이죠 쾌락주의의 입장에 서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건 또 가치 없는 삶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과거의 그림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일단 얼마 계산해가지고 그동안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양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다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고통의 그런 시간들 그걸 이제 또 계산해 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총량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고통의 총량하고 이렇게 맞춰본단 말이죠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플러스 쪽으로 간다면은 앞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누릴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밖에 그게 안 가면은 그 뭔가 좀 이제 생각을 좀 전략을 새로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이런 공시를 한번 제기해 본 겁니다 그러나 쾌락주의 문제점은 쾌락과 고통이 본질적으로 좋고는 나쁜 유일한 그런데 쾌락주의가 완전히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요소다 이렇게 쾌락주의는 계산을 하니까 말이죠 앞서 쾌락 모델을 쓴 경우에 살펴봤듯이 인간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 있는 삶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니 쾌락주의를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쾌락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했을 때 쾌락보다는 더 고차적인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주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전기 자극을 주면 쾌락이 오는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럼 일생 동안 이런 전기 자극 모자를 쓰고 있겠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실험에서 그거는 쾌락 이외의 다른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인생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실험하기 위해서 지난 분에도 잠시 나왔지만 로버트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경험기계라는 사유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자를 쓴단 말이죠 왼쪽에 보이시죠 저런 모자를 쓰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작동시키면 자기가 실제 모자만 쓰고 있는데 등산, 히말라야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 같이 꼭 느껴진단 말이에요 모자만 단순히 쓰고 있는데 거의 전극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여러 채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송에도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등산하고 싶으면 등산 채널 눌리면 등산하는 경험이 다 전개되고 또 뭐 마라톤 하고 싶으면 또 다른 곳 눌리면 또 마라톤 하는 그런 똑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또 뭐 나는 수영을 하고 싶다면 또 그 프로그램을 눌리면 자기 실제로 모자만 쓰고 있을 뿐인데 똑같이 수영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때 이 실험은 그러니까 깽 누워가지고 여기 지금 기계에 연결된 상태로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모자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실험은 당신이 평생 이 모자 쓰고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이 모자 쓰고 지내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쾌락이 정말 인생의 유일한 가치라면 있잖아요 모자 쓰고 지내도 나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이 그것은 프로그램은 서 있지만 눌리면 다 오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험 기계 속에서 인생에서 가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당신 평생 이 모자를 쓰고 살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할 때 아니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지만은 아니 지금 너무나 지쳐가지고 삶에 아까 그 계산할 때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경우 난 모자 쓰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는 걸로 드러났지만은 대다수의 보통의 경우에는 모자를 쓴 상태로서 일생을 아니 잠시 모자는 쓰고 싶다는 말을 쓰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잠시 모자는 한번 써보겠다 그러나 그걸 일생 동안 모자만 쓰고 삶을 마치라 하는 것은 나는 못하겠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은 일반적인 답이었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경험 기계에서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게 어떤 성취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사랑하는 관계도 실제로 그 전부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떤 기계 장치에서 쾌감은 오지만은 또 그게 이제 실제로 느끼는 그런 현실 속의 감각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즉 행복은 실제로 가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실제로 가치 있는 게 뭐냐 말이죠 실제로 그럼 가치 있는 게 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성취나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가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고 하지만은 또 지식은 가치 있는 것 하지만은 예를 들어 빨리 먹기 대해서 우승을 한다 뭐 그게 큰 가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이게 손톱 기르는 것 같이 단지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하는 일 이 인생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기준에 일단 설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결론에서 우리가 얻게 될 건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려면은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이 같이 결합되어야 될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아까 기계에 연결돼서 누리는 하는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내적 경험뿐만 아니라 외적인 경험도 필요한다 우리의 실제 이런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느끼는 그런 경험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삶에서 가치 있는 것하고 삶에서 가치 없는 것 그럼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일단 총량을 모아놓고 삶에서 가치 없는 것을 일단 뺀다 말이죠 그게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까는 이제 쾌락주의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삶에서 가치 있는 것 총량에서 삶에서 가치 없는 것 총량을 빼도 무언가 남는다 그럼 그건 이제 가치 있는 삶이 일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낙관논자다 이렇게도 부르고 이제 반대로 삶에서 가치 있는 것에서 삶에서 가치 없는 것을 빼니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행태 삶에서 가치 있는 것에서 가치 없는 걸 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다 했을 때는 비관논자들은 대강 그런 계산을 합니다 낙관논자들은 아마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치 있는 것 총량에서 가치 없는 것 빼면은 뭔가 여전히 플러스다 이렇게 할 때는 낙관논자라 부르고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다 할 때는 비관논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우리는 삶이 살만한 것이 또는 살만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낙관논자가 되기도 하고 비관논자가 되기도 한다 만약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시간에서 이런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게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서 두 입장이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삶의 내용물을 모두 더 합격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핵심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삶에서 가치 있는 것 총합에서 삶에서 가치 없는 것 총합을 빼면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 이렇게 이런 계산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체험한 내용물만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때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물이 어떤 거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면서 우리가 누린 체험한 내용물이 있잖아요 가치 있는 경험, 가치 없는 경험 또 즐거웠던 시간, 괴로웠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삶의 내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럼 삶 자체는 뭐냐 이렇게 삶 그 자체는 그것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그저 그릇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제 삶은 가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우선 삶의 가치 여부는 그 삶에서 누렸던 그 삶의 내용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릇 이론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삶 그 자체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삶 그 자체는 가치가 없고 삶에서 얼만큼 내가 누렸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물 그것이 삶의 가치를 좌우한다 이렇게 할 때 삶이란 건 일종의 거룩 가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삶의 가치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선 그릇으로 보느냐 삶은 어떤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 볼 것인지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건지 삶 그 자체가 하나의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론을 축복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인 거다 그런데 그룹이론은 아니 축복이론과 제일 반대되는 입장은 형벌이론입니다 형벌이론은 삶 그 자체는 축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형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론은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플러스를 벌써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룹이론은 태어난 것 자체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다 그렇게 세 이론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 됩니까 축복이론에 따르면 말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축복이니까 온건 버전과 환상적 버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상적 버전을 말씀드리려면 축복이론에 가장 강한 이론인데 아무리 삶의 내용물은 나쁜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해도 삶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삶의 전체 가치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형벌이론은 말이죠 형벌이론은 특히 쇼페나우라는 염세 철학자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형벌과 같은 거다 삶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내용물만 보면 마이너스로 된다 해도 말이죠 아까 그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물의 계산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해도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니까 총체적으로는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원천적으로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그런 과정에서 내용물은 말이죠 내용물은 여기에 가치 있는 것 또 여기에 가치 없는 것이 그러면 또 이게 마이너스 120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12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100점이다 이렇게 하면 이 플러스 하면 80은 플러스 쪽으로 가죠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니까 설사 여기에 삶의 과정에서 누리는 그 내용물은 마이너스가 된다 해도 총체적으로는 플러스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룹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는 영어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룹이론에서는 내용문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용문만 가지고 그러니까 형불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큰 마이너스를 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설사 여기에 조금 내용물이 여기 플러스가 된다 할지라도 계산상 그렇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10점 정도가 그 자체의 계산에는 나왔다 할지라도 태어난 것 자체가 100점 마이너스였으니까 총체 합하면 마이너스 90이 되잖아요 형불이론의 입장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게 벌써 마이너스 점수로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는 과정에서 약간의 플러스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그거는 요 세 이론 중에서 우리 이제 어떤 지금 계산을 취해야 될 것인지 지금 그걸 논의해 보려 하는 거거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는 영생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도 큰 축복이니까 그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도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계산을 했었지만 이런 축복이론의 입장에서는 영생도 좋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런데 이제 환경이 좀 불우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삶의 여정이 아주 피곤한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산다 했을 때 그것도 축복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 몸도 운신하기 힘든 상태에서도 삶은 축복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축복이론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건 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럼 형벌이론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 이제 염세주의자들은 그렇게 갈려 그럽니다 특히 아까 그 쇼펜하우 같은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는 그런 저서에서 이 표상계라는 것은 현상계에 현상계의 근제에는 의지적 맹목적인 생명 충동의 소용돌이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근원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의욕이 작동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뇌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제 밑바닥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맹목적인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거의 욕망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뇌이며 이 세계는 가능한 것 중에 최악의 것이다 이제 가능한 세계 중에 최악의 세계가 이 세계다 이 반대로 아주 낙관 낙천 논자인 라이프니즈라는 철학자는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상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이리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반대로 이 사람은 연쇄주의자니까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악의 세계다 우리가 사는 게 이 고뇌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의해서 생명 충동을 진정시키거나 윤리적 종교적으로 이기적 자아를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쇼팬은 나중에 불교에서 상당히 심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뇌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때 일시적으로 고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술에 몰입해서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감상할 때 잠시 동안이지만 이런 고뇌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룹이론이 있잖아요 이 중간 축복도 형벌도 아닌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룹이론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물을 뭘로 담느냐에 따라서 지금 축복도 되고 지금 형벌도 되는 행태에 이 중간 정도의 그룹이론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이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최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론에 의하면 그 내용물을 뭘로 채울 거냐 너가 말이에요 너가 내용물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너의 삶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행벌이 될 수도 있는 것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알찬 그런 내용물로 쭉 채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해서 또 그렇게 알찬 내용물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 어떤 내용물로 채웠느냐 너의 삶을 어떤 내용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룹이론이었다면 영생은 내용물에 따라 중립적이니까 영생도 그 어떤 내용물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물로서 그걸 채우느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환상적 축복이론에 따르면 어떤 내용물을 채우든지 간에 영생은 좋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쭉 논의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의문을 여기에 제기할 수가 있고 영생이 나쁜 것이라는 것 같고 죽음이 늘 일찍 찾아온다 이제 영생이 우리가 영생은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말이죠 말한다 해도 죽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항상 일찍 찾아오는 걸로 아니 심리적으로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잘 이렇게 뭔가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가 뭔가 이제 좀 재미있게 잘 나가겠다고 할 때 죽음은 찾아온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언제나 생각보다는 먼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삶의 가치와 그 무가치 가치 없는 거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렇게 이제 쾌락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결국 삶의 가치를 계산하는 축복이론과 중립그룹이론 그리고 행불이론을 말씀드려보고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용물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그룹이론이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결국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삶의 가치는 우리가 체험한 삶의 내용에 있다 살아있는 것 탄생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에다 너무 많은 비중을 줄 수도 없고 또 태어난 것 자체가 행불이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태어난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가 체험한 그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서 채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